확신들 실컷나 실컷 여기는 이제 명칭이 해남군 항산면 우왕님 예예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걸 이걸 찍어 갖고 하시네 저는 유튜브에다 지금 이렇게 자료 조각을 좀 올리려고 아니 여기 유튜브에 올리시니 이 내용을 올리셔야지 여기가 어떤건가 있다는게 나타나지 저런거 찍어갖고 해봐야지 아 거기서 다 찍죠 이런걸 다 찍어서 들어가는 입구도 찍고 우왕님 태주 구조 아 지층이 맛있어 여기 나도 친절하게 해수사가 있어서 잘 가르쳐주네 너무 친절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아 저기있어요 이번에 조류부터 인용인가봐 아까 그걸 놀이집 같은거 아 요거 지하인가? 여기가 지하야? 야 내 작품이 완전 내가 작품으로 하는것들이 여기에 있네요 어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 아 좀 더 눌러요 어 차품이 따도ホテ 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번 여기 막 햇선상 따라와서 막 설명해주고 이런데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암에서 발견된 소형 습급 구조래요 아 이거 자리에 놨어요 진짜 관람료는 5,000원 받는데 농인들은 나무는 무료래요 여긴 단짜리 있어 네 우리 딸은 5,000원 내고 나무는 무료래요 그래서 우리 진짜 뻔하기 쉽나요 네 알겠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발자국 발자국 응 응 이번에는 응 뭐라 영원 응 응 응 응 орг 움직임 그럼 감사합니다.